나 쟤네 진짜 죽이고 싶어! 잉에맨! 웨이그밍스! 와우 와우! 자 오늘은 숨바꼭질을 준비했는데 오늘 특별한 숨바꼭질을 준비했습니다. 이 숨바꼭질은 여러분들이 사물이 되어서 사물인 척하면서 술래의 눈을 피해서 숨으면 되는 게임이죠. 빨리 숨어 숨어 숨어! 야 방송 보는 게 없기다! 야 너 가지마! 같이 서자! 어디가! 난 멤버십이 아니야! 못 봐! 야 같이 가! 같이 서 같이 서! 누구야!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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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! 내가 같이 있냐고! 뭐야! 아 빨리 빨리! 여기 옆에 있는 거 부위? 리아야 빨리 와서 잡아와! 높은 곳에서 한번 바라볼까? 잠깐만 잠깐만 난 사실 술래가 하고 싶었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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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서운데? 높은 곳에서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쯤인가 보네? 우리 애 잡히면 큰일 난다. 사막 맵은 좀 할만한 게 맵이 넓어. 맞아 맞아. 저 무서운데?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으면 쟤는 절대 모를 거야. 이렇게 멀끝에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. 야 우리 모르나봐. 야 우리 모르나봐. 어? 미호가 아니었었어? 그래 주면 안돼! 야! 어! 어! 곰이다! 어! 어! 자 잠시만요.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렸네. 어! 뭐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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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다들 숨었을까? 일단 미호 있는 데는 없어. 그래? 응. 미호가 내가 항아리라는 건 절대 눈치 못 챌 거야. 일단 한 명 찾았어. 오케이. 뼈로 바뀌었다. 미호가 뼈로 바뀌었다. 일로와. 무빙? 무빙? 무빙이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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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? 다 됐어. 땡땡이 한다. 너 위치 알아. 한 번만 용서해 주자 할래? 땡땡아? 너 뭐 덜이 걸어다닌다고? 그러면 내 친구를 알려줄게. 하지마! 땡땡아. 하지마 알려줘! 여멘이는 되게... 되게 지금 조용히 있네? 안전한 위치가 아닌가 봐 생각보다? 왜 움직이기 위해 누구야? 이러지 마세요. 오! 조용히 조용히 낀다! 일종이야! 일종! 나 당실때... 이 분은 영주가 많네. 나뭇나뭇까지! 얘 어디 숨었어? 우리 조용히만 있으면 돼. 그래 그래. 우리 조용히만 있으면 돼. 우리가 말이야... 그 풀이란 걸 절대 알려줘서는 안 돼. 야, 푸르만이다. 풀 빼고 다 때려. 응, 푸르만이다. 야, 지켰다, 지켰다. 근데... 둘이 같이 있다는 거거든, 이거? 우리가 항아리라고 말하면 안 돼? 이거... 너희들이 사귀지? 어쩐지... 사내 연애하지? 응, 끔찍해. 어디서 이렇게 또... 아니, 상상만 해도 토 나오는데요? 내가 사귀들이지! 왜 그래? 뭘 들었어? 뭐야? 진짜 안 보여. 내가 더 이상 이 컵을 쓰지 않기로 했었지만 꺼낼 때가 왔구만. 내가 이걸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? 싫고 졸업 걸리면 어떡해! 어, 벌써 단면 죽었어요? 한 번만 봐주시면 해. 얘들案이예요. 나따라와. 가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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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 징기 어디 있어 나 갔다 와 일로 이리 와 일로 저기 표지판 보이지 일로 왈래 어디 어디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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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쭉 가면 스탑 있지 거기서 뭐지 뭐해 자 여기 지금 칼질하고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미훈이 오! 오 뭐에요 비밀 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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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round can'tichen, 더 느려! 여멘이는 뭔가... 네네네! 예이 길게! 여메! 도망이! 도망이! 바라마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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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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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옥 열차였고. 끝났어? 와 대박이다! 아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오케이 중인 때 술래? 잠깐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겸의 TV 연기 하면 이겸의 화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? 아 그러니까 화ziękuję 하겠다? 응, 하고 싶다 오케이 나 완벽하게 숨었고 나도 나도 아 저 São Comme 누구야? 못 잡는데? 못 잡는데? 무슨 한 Aku? 했 Cool 나 방불하겠다? 응하고 싶다 오케이 나 완벽하게 숨었고 나도 나도 그럼 누구야? 못잤는데? 녀석ات End 내가 시간 끌고 있어! 못 죽였어? 못 죽였다고? 이 논절 시키 시간이 거의 뭐 40초 끌었어! 한 해 보리 같은 팀 된다고! 늑대야! 왜 날 빨리 잡지 못했어? 오오오오옹~! 여면이가 아무 말이 없는가 보니까 좀 위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제 사물이 되었으니까 사물은 말이 없잖아 뭐야 나 총이랑 칼이 안 들었잖아 큰일 났다 클릭 하면 돼 아니 이런데도 있다고? 써 봐 써 봐 한 줌을 돌리는 거 보니까 지나쳤나 본데 50초 남았다 50초!!! 정말 멋져 어디야? 아아아아아아아ㅏ... 오... 아아아아아. 으앗! 으아! 으윽! 노란 꽃 너 누구야? 으아아아! 아! 뒤에 뒤에! 뒤에 그것도! 그거예요! 뒤에 그것도 사람이에요! 뒤에 그것도 사람이야 여러분! 난 너만 본다! 으아아아... 나는 버섯이에요! 이게 안 걸리네. 이게이게... 으으으으으으... 야! 노란 꽃만 잡아! 으아아아악! 으으 으아아악! 아, 땡! 뭐... 거기서... 무빙무빙? 숨어쩌! 안 보이지? 안 돼! 이기고 왔어! 나 이겼어! 나 이겼어! 와 근데 더 웃긴 게 뭐지? 댕댕이가 죽은 곳이 내가 숨어 있던 곳이었어. 댕댕이가 갑자기 나한테 뛰어왔어. 그래서 당황했어. 얘가 내 위치를 않아? 이러면서 와 좋았다 좋았다. 촬영 중이에요? 네? 와 잉녀맨님 진짜에요? 와 잉녀맨님 촬영 중이에요? 네 촬영 중이에요. 아 뭐야 짭이네. 저 잉민TV 구독해주세요. 여러분들 잉민TV. 잉민TV가 누군데요? 저요. 뭔 소리야? 그게 뭔 소리죠? 아 뭐야? 걱정 마세요. 제가 구독 두 번 눌러 드릴게요. 오케이 오케이 해변 해변. 감사합니다. 해변. 아 또 해변이다. 아 너네 또 내가 찾는 사람이야. 와 아니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. 와 아니야! 야 야 여기서 태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. 아 잠깐만 생각해보면 지금 이거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잡을 맘이 사라졌는걸? 뭔 소리야 그게. 얘들아 어때 원샷? 나 쟤 이상해. 나만 바라보고 있어. 리아야. 어? 고마리가 너 못 숨겼대. 어딨냐? 창문에 이상한 거 막 붙어있는 데들이 있는데? 창문에? 나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. 그러니까. 내가 또 창문이 깔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야. 너 누구야? 뭐야? 왜 거기 서 있는 거야? 왜? 왜? 쭉? 공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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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됐다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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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리아 화면 보고 있는데 창문이 가끔 이상한 게 있더라고. 아우! 그럼 마라가 어떡해! 나 진짜 명단이었는데! 와 여기 있네! 리아야 내 앞에! 가끔! 여만이었어. 어디 갔어? 여기서 숨어있는 게. 아 난 창문인 줄 알았지. 잠깐만! 찬! 상처 상처 상처! 아니 여기도 있어! 어떻게 알았어! 고마리 너도 내 통로가 되라!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! 지루 지루 지루! 리아야 뭐 잡초제거 아니야? 미애플을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! 아 주인터도 돌아와봤네 주인터도. 나 쟤는 진짜 죽이고 싶어! 생방송만 아니면 그냥! 와 내주의로 명령이 지났어! 아 진짜 재미없다! 뛰어다닐게! 다닐게! 아! 눈앞에 있었네! 진짜 잘 속난다! 네! 아 뭐야 너무 쉬웠어! 자 오늘 어쨌든 로블록스 3을 숨바꼭질 해봤습니다! 재미있게 오셨다면!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안녕! 우리. 정답! 정답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